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패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클래스패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클래스가 위치하는 경로를 여러분이 지정해서 자바가 필요로 하는 어떤 클래스를 로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클래스패스라고 하는 겁니다. 자 이것이 무엇인가는 실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. 자 우선 저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이 java-tutorials라고 하는 디렉토리입니다. 그리고 이 디렉토리 안에는 bin과 sic라는 디렉토리 외에 sicbi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놨어요. 자 이 안으로 들어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저랑은 좀 상황은 좀 다를 겁니다. 자 저는 미리 클래스패스데모.java라는 파일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. 이거를 메모장으로 열어보겠습니다. 꼭 메모장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아주 간단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에디터를 쓰는 게 이번 수업의 취지에 맞습니다. 이번 수업에서는 이 클립스와 같은 에디터를 그지 아이디를 쓰지 않을 겁니다. 자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했고요. 그리고 클래스 패스데모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했습니다. 즉 이 클래스 패스데모.java라는 이 소스코드에는 총 두 개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 저는 현재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키 그리고 알파벳 R을 누르면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.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터미널이 실행이 됩니다. 만약에 맥을 쓰고 계신다면 스포트라이트에서 터미널을 입력하셔서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이것을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.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현재 경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을 카피하고요. 그리고 터미널 또는 콘솔을 열어서 여기서 현재 저 같은 경우는 F 드라이브를 쓰고 있기 때문에 F 그리고 change 디렉토리에서 현재 디렉토리를 저처럼 바꿔주고요.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 cd 뒤에 따라오는 이 경로로 현재 디렉토리가 변경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윈도우에서는 dir 엔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윈도우 탐색기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화면에 출력이 되면 된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터미널을 쓰고 있다면 ls-al 을 하게 되면 저와 비슷한 하지만 같지는 않은 이 유닉스 계열에서 이 파일리스트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. 자 저는 이미 컴파일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개의 파일들이 이미 있는데요. 요건 제가 이렇게 저도 지워놓겠습니다. 저는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. 파일이 이렇게 많지도 않겠죠.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만든 파일은 classpathdemo.java 파일이죠. java c 하면은 뒤에 있는 c는 컴파일이라는 뜻입니다. 즉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. 자 그래서 띄우고 classpathdemo.java를 하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그전에 먼저 자 그전에 먼저 dir로 현재 파일의 리스트를 보고 계신데요. 어 이것과 제가 java c classpathdemo.java 를 하고 dir을 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굳이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자 여기에 이 파일의 item.class라는 파일과 classpathdemo.java라는 아니죠 classpathdemo.class라는 두 개의 파일이 이 컴파일에 대한 결과로 생성되었을 겁니다.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컴파일한 것은 classpathdemo.java 파일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파일 안에는 기업을 HealingVounterigm 들 espí0B 학장자가 class인 파일이 되는 겁니다. 즉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자바 c 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소스 코드 가 하나면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소스 코드 안에 134쥬스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124쥬스 학년의 클래스가 두 개라면 그 두 개의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일단 끊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클래스의 경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